와 제가 딩이레이스 지금 처음 보거든요 확인 여러분들 근데 저는 어차피 꼴짜 할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설정 좀 잠깐 만질게요 레이더 키고 허드 키고 GPS 키고 확장 레이더 키고 제가 이제부터 패드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른쪽 드립트 드립트 드립 드립트 나 샷 앞에 저거 시민차인가 이쪽으로 패드만 있으면은 그냥 컴퓨터에다가 연결해서 바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 핸드폰 충족이 있죠 C타입 잭 꼴등 안돼 아니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스타님 앞에 두분 더 있어요 이쪽으로 드립트 나 샷 잘 돌았죠 핸들링 손해가 나쁘지 않아요 더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야 점프 와 하수구를 딩을 타고서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꼬린이 어디죠 지도 한번 볼게요 어디까지 가야되지 근데 이게 어 이게 포화로 치면은 거의 골리아 수준이네요 1등 누구죠 인님 이번 레이스 1등은 인님 인님의 고깃길 레이스 들어가겠습니다 유로스 레트로 커스텀 엘레지 스고이 썰뜬 클래식 머슬칸 없나 벡터 저같은 경우는 아니스 엘레지 레트로 커스텀 갈게요 3 2 1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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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케렉의 역해인 이유는 딱히 없어요 오 핸들링 나이 샷 핸들링 좋죠 다음에 여기 와 그나저나 여기 떨어지면은 얄짤없이 죽는거에요 진짜 잘 가야됩니다 어어 내 뒤에 누구야 내 뒤에 누구야 이쪽 출발 드리프트같은거 하면 안돼요 남자네 역해가 궁돌이죠 아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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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돼 난 살아야돼 난 살수있어 오 오 오 다시 다시 오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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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님을 막아 잇님을 막아 아이쿠 어어어 오케이 자 1등 누구죠 안돼 안대 안돼 안돼 와 진짜 무섭네 이거 제가 1등 빠이바이 빠이바이 브레이크 어어 어어 어? 안돼! 이런 젠작 브레이크! 아 지금 10등이죠? 그래도 이정도면 괜찮아요 나름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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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바라바라바라바라! 아! 지금 레이스에 집중할게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근데 맵을 진짜 잘 만드셨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뭔가 되게 가혹하면서도 승부용을 자극하는 그런 느낌?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이렇게 나이스샷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이렇게 어어어어어어어 살았죠? 아 큰일 날뻔했네? 이쪽으로 온 다음에 핸들 조금만 돌리고 최대한 직선으로 달릴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레이싱 기술이죠 어어어어 다음에 여기? 어우 방금 누가? 어우! 두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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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살려! 사람 살려! 15등 와아아아아악 와 힘들었다 소에 땀나네요 진짜 오마이갓 혈암 레이싱 오 1등은 박하님 레드코트 블루코트 마지막을 장식할 전투가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어요 일단 무기같은 경우는 샷건밖에 없거든요 무기를 좀 먹어야 돼요 지도보시면은 아 여기서 무기를 먹고서 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따가 앗 저 지금 키보드로 하고 있습니다 빵 나이스샷 빵 빵 빵 나이스샷 2킬 오 오 왔다갔다갔다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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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님 박하님 나이스샷 잡았죠 에이차 에이차 안녕하세요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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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상황에서 총으로 때려야지 총알을 넣고있냐 그렇게 바보야 진짜 나보다 게임 못하는 유일한 그 차 유튜버 세팅 세팅 아이 투모르님 안녕하세요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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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댓 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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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총알 나이스샷 나이스샷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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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아 이사람 잡아 이사람 잡아 이사람 잡아 빨리 이사람 잡아 이사람 잡아 나이스샷 오오오 너무 가까워 나이스샷 2킬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저 실력입니다 박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디언즈 에어 아 에어컨 에어컨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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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